ㄴㅂ 여보세요? 아무 말 해도 하지 말고 듣기만 해요. 기석구? 씨발 듣기만 하라니까! 영상통화는 전화한거니까 얼른 이역 벗기고 재신 받아요. 무슨 얘긴데? 그냥 하나만 해야죠. 잘 들어요? 지금 지하철에 그 새끼 타나왔거든요? 그러니까, 주변 한 번만 비춰봐요. 아, 잠깐만. 저 왼쪽도 지금 비춰봐요. 이 새끼, 지금 바로 앞에 앉아있거든요? 그런데 지하철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, 당일 여기서 무조건 일요. 이 새끼 타나왔습니다. 아, 아무도 없어요. 일단, 눈치 못 채도록. 자, 잠깐. 지금 불러요, 지금. 앞에 사람 있어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뭐, 뭐야? 왜 그래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씨발 말 좀 해봐!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내 말 들려요? 내 말 들리면 대답 좀 해봐야죠? 여보세요? 전화 안 끊을 테니까 말할 수 있을 때 얘기해요. 알았죠? 기숙아! 네, 여기서요. 어디로 가야 돼? 좋아요. 이쪽이요. 왼쪽이요. 이제부터 계속 달려요. 제가 멈추라고, 탈미지게도 달려요. 알았죠? 뭐야? 왜 그래요? 빨리 일어나요. 빨리요. 씨발. 저, 내가 좀 타. 씨발. 어디 따라와. 씨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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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. 송차가 왔어. 좀만 뒤로. 오른쪽으로 가요. 오른쪽. 네, 맞아요. 네, 그기요, 그기요. 안 달려요. 계속 달려요. 바로 앞에 엘렉터. 엘렉터만 있어요. 어,отри. fent 개! 아. 아. 엘서예요? 어, 아. 죽. 아멘 감사합니다.